이번에도 자유주제로 쿠키런 관련해서 그려주시면 됩니다. 시작! 또 호런 얘기 없네. 어? 이거 나한테 직접 주면은.. 이거 아니야? 노란색 그거 아니야? 그거 의도한 거 아니였어? 아, 둘 적대적이에요. 아! 다 갑자기 이걸로 그려주는 거야. 예! 아또야. 또 타도스트? 나 아까 나온 줄잖아, 이거. 아 뭐야 이거 오 느낌 있는데 뭐지 이런 브레이버스트 용감한 쿠키 카드 제가 낸 문제는 정글 전사 쿠키와 공주형 쿠키가 만났다 스토리에 있죠 나는 오랜만인가 정글 전사와 공주의 만남 버터호랑이 귀엽네요 정글 전사 만난 공주맛 쿠키 오 맞췄어요 허허허허허 귀엽다 정전과 공주 정글 전사에게 넌 나 가족이야 라고 하는 공주맛 쿠키 그러네요 미국 애니 같네 오 귀엽다 대사까지 적절하게 넣어줬습니다 다음 왜 가네 문제 제로투 추는 콜렌드 크림 맛 쿠키 어허허헣 요거 요거 귀여워 요거 귀여웁냐 코피가 난 커넛트 크림 코피가 난 커넛트 크림 이렇게 바뀌어버리네 코피가 났어요 코피가 난 코너트 크림 맛 코피 아 좋습니다 여기가 의외로 되게 귀엽네 다음 사람의 문제 수영복 입은 스타더스트 오호 멋있게 그리는데 오우 삐까뻔쩍합니다 선글라스까지 이런 주제에 이미 있구만 수영복 입은 스타더스트 다들 비슷하게 그리고 있어요 평가에 둘러간 스톱 밀키웨이마 쿠키님이 그린 문제는 세계 최강은직에서 등장하셨다 설탄벽주와 용완 누가 이길 것인가 설탄과 용완의 대결 중 미안하다 이거 보여주려고 어그로 끌었다 설탄벽주와 용완드래곤 싸움수는 실화냐? 진짜 레전드다 아니야 왜이렇게 웃기지 이거? 욕망치로 설탄벽주 떼는 용완조개 꽁 용완조개 설탄 설탄벽주와 용완조라 악어? 아 악어 자 다음 세쌍님의 문제는 커런트 크림이 말한다 귀여워서 미안해 귀여워서 미안해 귀여워서 미안해 뀨 라고 말하는 커런트 크림이나 쿠키 어이 귀엽다 귀여워서 미안해 뀨 와우 뭐야 아니 아니 양풍님 뭐야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잘 그렸어 어디서 이런 인재가 이제야 나타난거야 즉시사장 이것도 귀엽고 요것도 너무 이쁘게 잘 그렸다 와우 양풍 집착광공님 바지 입은 용쿠 왜 이렇게 튼실해 드디어 바지라는 신문을 입고 다니는 용쿠 아 이거였군요 바지를 입은 용쿠 그래서 그림을 받아가지고 카드인줄 알고 쿠키런 브레이버스 용감한 쿠키 카드 문제 내고 가셨나요? 풍성한 용쿠 아 머리가 풍성하다 아 눈엔 되게 고퀄인데 쿠키가 된 빛 아 이렇게 된거였어 일어나니 쿠키가 됐다 오 귀엽게 그려주셨네요 자다 일어나니 쿠키가 됐다 자다 일어나니 쿠키가 되어버렸다 퓨어된 미래스이 풍성한 용쿠였는데 내가 돼버렸네 아 너무 귀엽게 그려주셨네요 시작 어? 킹덤에 있다면? 어렴 어렵구만 아니 세 번째는 못 알아보겠다 오 그 친구 그쵸? 에 맞네 맞네 너무 갑자기 등장해서 못 알아봤어 이 친구 또 나왔네 시간 다 됐습니다 오 뭐야 아하 아하하 나는 누가 그렸는지 알겠는데 100% 전달되진 않았어요 의도가 뭐야 이거 이걸 왜 하는거야 어쩌다 이런게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맞춰서 그랬습니다 오 경멸하는 중 친구는 그 친구 같은데 에이션트 있는 그대로 변 자 다 그렸습니다 제가 내 문제는 호두맛 쿠키 목만 태워주는 아몬드맛 쿠키였습니다 어머 아우 호두 표정 잘 안보인데도 느껴지죠? 와 웃고있는 표정 흐뭇한 아몬드까지 너무 잘 그렸네 호두 어묵 발주는 아빠같은 아몬드 형사님 아니 나는 다정한 분열을 생각했다고 사이가 좋긴 한데 아몬드가 빨개졌어 호두어버스는 아몬드 우리 호두 좀 많이 컸네 좀 많이 컸네 호두어버가 주는 아저씨 뭐야 아 근데 이거 훈훈하게 잘 가다가 딸 못 맡아준 아빠 이상편 딸 못 맡아준 아빠 현실편 아 그림 너무 웃기네요 자 아인님이네 문제 흑화한 세인트 릴리를 보는 퓨어 바닐라 야이패 진짜 너만 어 퓨바의 분노가 느껴져요 퓨바가 어마에게 소리치고 어마는 운다 엄마가 더 불쌍해 얘가 악당 같은데 이쪽이 어둠마녀 쪽으니까 어둠마녀를 경멸하는 퓨어 바닐라 어르신 어둠마녀를 경멸하는 어둠만녀를 바뀌었네 내가 반대로 봤네 자 지용님이네 문제는 새로운 콜라보 할머니 손맛 용쿠머리 국밥 아 국밥집이랑 콜라보를 했어요 아 나올 것 같은데 이거 진짜 여기 국밥에 용쿠 이거 데코 넣어주고 고기를 용쿠 모양으로 잘라가지고 넣어주고 좋은데? 용쿠 국밥 샤워 맛있겠다 와 뭐야 용쿠 몸짱 용쿠네 국밥 샤워 국밥 물로 샤워하는 용감한 쿠키 국밥 물로 샤워하는 용감한 쿠키 시원하다 국밥으로 샤워하는 용쿠 아 좋습니다 아이고 너무 잘그리셨다 다음 모두에게 버림받은 파인드래곤 쿠키 파인드래곤 쿠키 놀리는 사람들 나한테 왜 그래 몸장파도 못하고 광질도 못하고 놀림 받는 파인드래곤 잘 그리셨는데요 파인 없겠음 쓰지도 않잖아 비판을 실시간으로 받는 파인드래곤 용과는 옆집으로 이사가서 아주 떡상했는데 파인은 과연 그럴 수 있을지 그림자인의 문제입니다 마들과 에스비 뽀뽀하는 것을 목격한 용쿠 마들과 에스비 뽀뽀합니다 마들렘마 쿠키와 키스타러든 에스프레스마 쿠키 그리고 용쿠 아하 따봉이었군요 마들렘마 쿠키와 에스프레스마 쿠키 커플을 지지하는 용감한 쿠키 커플 반대 난 찬성 바들레스 용쿠 용쿠 바들레스 예수서만 사랑 아니 용쿠를 이렇게 그리셨어 너무 찰떡이다 아 진짜 아래 그려주셨는데 용쿠 너무 시선강탈이네 난초가 도너지 내쫓다가 지추마 쿠키의 리라주를 끊어버렸다 어 난초 귀엽게 그리셨네 이렇게 그려야 되는구나 아 쓰레기가 있는 것 같고 난초 지추마 리라였는데 난초 못 알아봤을 것 같거든요 오 쓰레기를 보고 놀라 난초만 쿠키 다행히 알아보셨네요 아니 뭐야 아니 처음에 쓰레기 그리다 갑자기 이렇게 됐어 쓰레기 포기하셨어 포기했잖아요 근데 잘 그렸어 좋습니다 마지막 회사님이네 문제 천년나무 바람궁수 난초가 쿠킹덤에 있다면 쿠킹덤에 천년나무 바람궁수 난초가 있다면 난초는 못 알아봤을 것 같아 쿠킹덤에 온 천나바궁 난초 다행히 알아봤네요 와우 쿠킹덤에 온 천나바이오 난초 아 바이오에 바궁 너무 귀여워 천년나무 바람궁수 바나나 바나나 여기 똥머리잖아요 여기 똥머리잖아요 노란색여서 바나나인줄 아셨나보다 오유 천나 아 천나 그리다가 튀기셨나봐 눈코입이 없는 천년나무 쿠키 아 근데 고퀼로 그리셨는데 아쉽네요 그릴게 너무 많아 세명 그려야 돼가지고 아 다들 저 빼고 잘 그리셨습니다 자 쿠킹덤 주제로 문제 내주세요 쩍 허우 알아보겠지? 야 이걸 아는 분이 있다고? 잘 그렸다 이거 느낌이 있어요 아 어려운데 아 몸까지는 못 그리겠다 두명 그림이야 아 근데 왼쪽은 좀 잘 그렸는데 귀엽다 나름 오 뭐야 이 친구는 알겠고 이 친구는 누구지? 아 아 그래걸? 음 그니까 이 친구는 누구지 그러면? 전장이 아 이런 콜라보 여기서만 할 수 있습니다 오 오 오 오 이거 좀 잘 그렸는데 아 땡 뭐지? 뭐지? 누구지? 막걸리 개가 있고요 강아지가 있으니까 오른쪽은 누구지? 패스츄리 패스츄리 뭔가? 뭔가? 근데 막걸리는 왜 나와? 심행원주 때문에 고통반사 떠나왔고 자 마지막 오 최신 쿠키네요 자 보겠습니다 마지막 판 제가 낸 문제는 7주년을 맞이한 쿠키런 오븐브레이크 축하해 와 제발 이번에는 잘해줄길 업데이트 용쿠가 감정해서 울고 있어요 쿠오분 7주년 오 쿠오분 7주년 축하해 용쿠가 7주년 축하해 오 귀여워요 7주년 케이크 받은 용쿠 귀엽다 7주전 축하해 영감한 쿠키 7주년 좋아요 아 다들 7주년 축하 감사합니다 이번에 좀 업데이트 잘해야 될텐데 지웅님의 문제는 마리오와 콜라보한 쿠킹덤 오 마리오 아 마리오 노란색 단추가 이거였구나 아 슈퍼마리오라 용쿠 콜라보 콜라보 어 마리오 다들 잘그렸는데 아 노란 단추를 넣어줘야 되거든요 결국 마리오와 콜라보라 용쿠 마리오 옷을 입은 용쿠를 그렸습니다 마리오 용쿠 마리오 용쿠 하하하하하하 헥그림이 귀엽지 마리오 마리오 용쿠 좋아요 그림쟁이님의 문제 바스크 치즈를 이뻐해주는 골드 치즈 쿠키 하하하하하하 귀엽다 하하하하하하 바스크 치즈와 골드 치즈 어머 어머 이거 봐 아유 아 너무 귀엽다 아 왠지 이거 이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골치의 유혹에 넘어간 바스크 치즈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골치는 하하하하 바스크 치즈에게 유혹하는 골드 치즈 쿠키 마지막에 그렇습니다 바스크 치즈에 유혹하는 골드 치즈 쿠키 자 우양이의 문제는 메롱하는 제초막 쿠키 메롱 하하하 지초 난초는 그냥 난초 난초에게 메롱하고 티는 지초 난초에게 메롱하고 티는 지초 난초 맛 다 낭치고 티는 제초막 쿠키 다행히 알아봤네요 하하하하하 바나나 던졌어 하하하하하하 난초 장난치고 치는 지초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아이씨 표정 봐 어 리얼해 아 이게 화난거지 하하 아 좋습니다 시상님의 문제 시간지기가 말했다 더 월드 시간이 멈추는 더 월드 더 월드 발동에서 시간을 멈춘 시간지기 쿠키 더 월드 피노키오마 쿠키 에? 피노키오마 쿠키 저절로 못 알아봤어 피노키오마 쿠키 그 와중에 귀여워 피노키오마 쿠키 아 근데 이거 모르면은 모를 수 있어요 피노키오 그 와중에 귀여워 아 좋습니다 사랑님의 문제 스냅드래곤의 아빠가 된 용과 드래곤 아빠다 오우다 나다 알아봤을까요 스냅드래곤의 엄마 아니 아빠가 된 용과 아 다행히 잘 전달됐네요 용과 용과 아빠의 육아일기 하하하하 스냅드래곤은 용과 오우 스냅드래곤 키우는 용과 아버지 키우는 중 오우 용과 머리랑 아 좋습니다 아하 이러면 이게 오죠 글씨가 와서 스냅드래곤 키우는 용과 오우 오우 좋습니다 자 루체님이네 문제는 심혜군주랑 결혼한 블랙펄 쿠키 하하하하 심혜군주랑 오오 오 턱시더이브 심혜군주 심혜군주와 블랙펄의 결혼 난 반댈세 주신군은 전기장으로 어울리는데 하하하하 아아 심혜군 심혜군 이랑 블랙펄 결혼 이면 전기장화가 쳐다보고 있습니다 공주님 한 끼로 블랙퍼를 안고 가는 심일군주 전기장화 시련치 덕건드 뒤에 쳐다본다 공주님 한 끼로 블랙퍼를 안아들고 있는 심일군주 과연 오 처음에 잘 그렸는데 뭔가 마음에 안드셨나봐 다시 그렸어요 좋습니다 마지막 박물 박사님의 문제 민혜씨에게 술 한 잔 건네는 스파클링 맛 쿠키 스파클링 한 잔 아시겠습니까 잘생겼는데 민혜에게 술을 권하는 스파클링 맛 쿠키 느낌있어요 스파클링 사우나 사우나 갑자기 사우나에 간 민혜씨에게 막걸리 주는 스파클링 스파클링 사우나에서 술 먹으면 큰일 납니다 막걸리 내가 본건데 댕댕이는 왜 있는거죠? 이게 저구요 나인거 같기도 했어 고양이예요 강아지를 데려온 벨벳기맛 쿠키와 막걸리 원수 타는 패스츄리맛 쿠키 아 저 수염이 없어가지고 강아지인줄 알았어요 아 아 제대로 벨벳과 예 패스츄리 아 아 이번에도 레전드 그림들 많이 나왔네요 좋습니다 끝 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